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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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려볼까요? 오, 쩔어! 좋고요! 카운터 좀 해주세요! 라운드 2, 싸우세요 조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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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다 일어나노 아아 조코요? 아아 조코요 시모 meillä 잘 하나 그런 아아아아아아아아 혈란주니 어서오세요 느낌 좋구요 아아 안나오네 아아 차분하지 못했다 자 0대1 FIGHT 아하 오이앗 패턴패턴 자 mbc 마지막에 선택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마법의 기술 감사합니다 우와 아아 안통하네 아아 안통하네 라운드 3 FIGHT 좋구요 어 와 하이킥을 맞다니 역시 아래킥은 두번 아래킥은 두번 아래킥은 두번 라운드 4 FIGHT 다시 ử blah 와아 안걸리네 아아 짭짭이 좋구요 1대1 약사 가봅시다 아뇨 오락실입니다 라빠쿠님도 야 이제 초보셔야 랑추님 모르시는 분들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어여 어어어 칭과 뜨거운 밤 어서오세요 킹과 뜨거운 밤은 어때요 백빵 백빵 엥 도쿄여 어? 아...절라 길다 세이아에 무너졌다 세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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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딴 빠졌어요 어? 얘 빨리 이기자 비움 파춧어도 되는데 어어 어... 패턴패턴 아이씨 안닿다 쩔어 아이씨 안통하네 아이씨 안통하네 아이씨 안통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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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데 차분하게 또 가야되겠다 아이씨 저도 프로게이 뭐예요 레그나님 어서오세요 무너 디디않는다 안감사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무너 5달러가 4만원 벌었다던데 저 유튜브로 4만원 벌었다던데 저 유튜브로 4만원 벌었다던데 블랙 아닙니다 올바른 언어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맨짜 최종단이 해킹범이 블랙을 다 해제시켜버려서 초심 그대로 블랙 없는 방송 다시 가야지 아이씨 벌서라니 벌써 한 4개월은 했는데 유튜브 한 3개월 했나 1뷰당 1원으로 아시면 돼요 1뷰당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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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빨렸네 그 랑추님이 버튼이 빠져갖고 고친데요 그니까 킹으로서 카즈미를 상대할때 난투를 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카즈미 기본기가 워낙 좋기때문에 기본기 조금 썩고 그리고 연잡 위주로 그거 구글에게 받겠죠 통장으로 유튜브가 구글거 아닌가 예 통장입금이에요 그니까 유튜브가 유튜브의 장점이 자기가 아무것도 안해도 알아서 조회수는 올라간다는거 아프리카는 말거든 내가 방송해야만 수입이 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좋은 영상 올려놓고 가만있어도 조회는 올라가니까 다음 캔 그게 그거죠 그럼 유튜브는 어디서 수입이 날까 그게 바로 광고죠 광고 전세계적으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벌죠 무르님이 유튜브 수입이 별로 안된다 했어요 그건 당연하게 유무르님이 유튜브가 별로 높지 않아요 죄송한데 차라리 탁탁님이나 옛날 노바씨님 이런거 있죠 그리고 이런거 까는거 아닌데 제가 무프리카를 유튜브에서 봤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냥 저는 이제 바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짜증났어요 왜냐 무르님이 무프리카 다시 보길래 15초 광고를 걸어놨어요 5초 캔슬 광고와 15초 노캔슬 광고는 차원이 달라요 졸라 짜증나 그래서 보통 유튜브 광고는 무조건 5초 스킵 광고로 하죠 15초 스킵 안되는게 아프리카 아프리카 들어오면 킥비 없으면 15초 스킵 졸라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까는거 아닙니다 저 무릎님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는 무조건 에라 5초 스킵으로 하자 물론 15초 노스킵하면 돈을 몇원 더 벌지만 사람이 짱난다 그래서 무조건 5초죠 5초 그러니까 뭐 큰 회사 뭐 뭐 SK 이런데서 뭐 엠넷 이런데는 자 15초 노스킵 15초 노스킵 은근히 짜증나요 철권의 수입이 없죠 예를 들어갖고 뭐 스티트 파이터나 조회수 몇백만대요 모탈 컴백 이런거 그런거 그런거 시마 떼든 뭐지 괜히 대도서관이 맨날 한달에 몇천만원씩 버나 대도서관만 유튜브 수입으로 몇천만원씩 번다잖아 뭐 또 미스터JK님 뭐 이상한얘기 하시네 1뷰당 1원입니다 1뷰당 1원 대략 그니깐 5초 스킵 광고가 1원이구요 약 여러분이 5초 스킵 광고를 스킵을 안하고 끝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또 뭐 2원 이런식이에요 뭐 15초 노스킵은 뭐 3원 대충 이런 계약이죠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수입은 늘어나요 하지만 어 그러면 15초 노스킵으로 다하면 되겠네 근데 대신 보는 사람이 짜증이 나요 그런것도 생각해서 보통 이제 제일 많은게 이제 5초 스킵 광고죠 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조건 본다고 수입이 안나는게에요 저작권이란게 있어요 저작권 저작권이 들어가있으면 천만뷰 봐도 0원이에요 수입 자체가 안나요 그게 뭐냐 그걸 만든 철권으로 따지면 철권으로 따지면 저작권이 딱 하나가 있어요 철권의 저작권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철권에 이 영상을 올리면 광고 수입이 절대 안나요 뭘까요 그건 바로 철권의 오프닝 동영상입니다 트레이닝 카즈아 카즈아와 해외하치하고 해외하치하고 싸우는 그 장면이 여러분이 만든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광고에 수입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남코의 저작권입니다 오케이 카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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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시간짜리 앰프리카를 올렸다 그 영상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날 9시간의 영상은 수입이 나지 않습니다 좋구요 얘 올릴수는 있어요 아 쩌라 좋구요 와 쩌라 아 아 이렇게 지는가 제가 벚꽃 엔딩을 부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벚꽃 엔딩이 음악을 터면 저작권에 걸리겠죠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와 2타 맞으면 3타 합정이네 아직 mbc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mbc는 이제인자 사악 시작이지 Kelly KJ 부터 시작이지 파이팅 엔 엔 엔 엔 enqu 헁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어어어 쩌락고요 쩌락고요 그렇지 아하하! 락벌 안쳤다! 아하하! 아 행복해! 아 행복해! 아 나도 솔직히 미스입니다. 더 샤이닝 했으면 되지. 아 판다 미스였다. 1타로 먹어버리네. 근데 왜 2타 때렸는데 떨어지지? 아 이상하네. 킹은 아이맞아님 또 6 다음에 또 9 미리 감사합니다. 자 mbc 이제 파란색 봤으니까 이제 또 시작해야죠. 올라가야지. mbc 파란색 봤으니까 또 아 왜 이러지? 아 왜 이러지? 아 왜 안 나가지 아까부터 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좋고요! 6호 7사 감사합니다. 몇 Union 사라졌습니다. 아 아우 pip기 6천원 6천원 3천원 6천원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앙라이크 되니 16개 감사합니다 spin 오...호호호ho 아 나이스... 앙라이크 되니 감사믹憎 이 사람도 또 이씨 회 내 방에서 이러는 거야 신성한 엠프리카에서 아 안풀리노 좋구요!!! 타즈미 엉덩이 MBC는 뭐다? 일단 파란색을 보고 시작하자 MBC는 뭐다? MBC는 뭐다? MBC는 뭐다? MBC는 뭐다? MBC는 뭐다? 어... 대세 좋구요 아 오르게나오라 뭐야 이거 진짜 이거야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엠비시자 또 분위기 탔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풀수가 없지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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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라이덴님 두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호님 어서오세요 그러게요 세이아가 왜 안맞을까요 으하하하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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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어스! 제이어스! 좋구요! 역정승 간다 역정승 MBC 파란 단부터 다시 파란색부터 다시 시작이다 자 추천 한 번씩 박아주이소 수빈 연세 사비마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좋구요 미술하는 데딩님 어서오세요 술술풀린다 술술풀려 아 이건 아니다 아하 아 쩔어 아 2타 막아야되는데 킹은 헤마제님 MBC 방송 맞습니다 추천한번씩 박아주세요 9시가 다 되갑니다 추천한번씩 눌러주세요 쩔어 쩔어 가자 역정승 4연승 MBC들 항상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와야 된다 밑바닥 아 더이상 절벽 끝에 가야지 절실함이 느껴진다 공격 라운드 1 싸이트 아 아깝다 산aterial 근데 좀 봐주세요 저희가 도전 요렇게 ughter 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이것이 뭐다 마법의 보디스마스티 뭐라고? 한 번 더 한 번 더 욕심이 가했고 아 끝나지 않았다 mbc 100이다 아 크렁이 했는데 아 라운드 4 파이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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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앗 으으으으 네 이거 아... 누가 줄넘패를 이제부터 올라가야지 좋구요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이게 무슨 심리냐면 내가 짬바를 존나 갈겼잖아요 짬바 ELK 그거 의식해서 안게 돼있어요 쩝 왜 내가 기상캠 맞든가 말다가 존나 존나 날렸거든요 저런 한방을 위해서 내가 이걸 존나 심어놨다 아잇 뭐야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철쿵투 엉덩이 잘보여 조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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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백강 안될줄 알았는데 조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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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르게! 조쿠요! 다 왔다 나중에 원투 밥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투 밥상 좀 이따가 지송 아 안내 4단 어 아들이랑 가자 아들이랑 가자 홍콩 보내줄게요 포도선물이에요 아들이랑 아들이랑 어머니 오랜만에 한번 굴러볼까요 짱여두 와 이타 와 타이밀 죽은거 아 이거 왜 계속 이기나 가냐 아 일어나봐 죽어요 오오X olha mbc의 역전승 또 시작되었습니다 ROUND1 FIGHT 아이씨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못하냐 어어어 기본기 싸움 아찍 좋구요 어머니를 배대기 쳐버려 아이씨 아하 으허 가자 패턴 쪼쿠요 와 뭐야 이거 아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실수를 만회했다 아아 아씨 그것을 왜 내가 찹찹이를 쓰지 아아 로아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아 실수 실수를 다시 만회했다 아 역강등 좋구요 랑춘님의 샤오유에게 진 복수를 한다. 샤오유에게 진 복수. 헝검키니 팬클럽 감사합니다. 좋구요. 벽 자이언트. 좋다 좋다. 이것이 마법의 보디스 마스. 이게 바로 항상 마법의 바짝 승단이 떴으면 좋겠다. 승단이 떴으면 좋겠다. 넌 개뿔. 킹은 아예 맞으니 95개 감쌤당. 아이씨 부상업은 95개 감쌤당. 아우 어머니 덮칠 랬는데. 한번 더 덮치지 뭐. 아우 어머니 덮칠 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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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성강쑤 와 이게 퍼 올려주네 좋구요 일어나면 자이언트를 다시 갈건데 낙박은 안칠거 같은데 이 자이언트 좋구요 어 야 점프를 왜하냐 차분하게 해야지 좋구요 제자리 커팅 아 이러면 안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랑추님 하지만 승단은 없다 아하하 수고하셨습니다 랑추님 고맙습니다 랑추님 고맙습니다 랑추님 잡곡이 고맙습니다 랑추님